데이터 분류에서 우리가 앞에서 두 벡타가 주어지면 두 벡타 사이에 사익각 θ를 어떻게 구하는지 코사인 θ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바로 그 사익각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사인 유사도는 두 데이터 A와 B가 주어지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코사인 θ를 구합니다 A, B의 내적을 구해서 A의 노름과 B의 노름을 곱한 것을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죠 그러면 두 벡타 A, B가 주어지면 항상 코사인 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를 A의 노름으로 나눠주고 B를 B의 노름으로 나눠주면 이 원 데이터 A, B의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가 항상 1인 단위 벡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는 데이터의 크기나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상관이 없고 이 데이터의 방향성, 패턴만이 중요하므로 A, B가 주어지면 A의 노름을 A로부터의 단위 벡타를 구해서 그들 사이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바로 코사인 θ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θ, 코사인 값이 크면 사이 값이 작아지고 유사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더 가까운 그런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코사인 값이 크면 코사인 함수 성대에서 사이 값은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코사인 값이 이렇게 변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점점점 코사인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제를 보십시다 두 벡타, V하고 W가 주어졌을 때 두 벡타의 내적, 그리고 코사인 사이 값 θ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벡타가 V가 이렇게 주어지고 W가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 1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V하고 W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V의 노름을 구할 수 있고 W의 노름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명령어대로 노름을 구한 다음에 그 인너 프로덕트를 노름들의 곱으로 나누어주면 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값을 구하면 바로 앵글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을 우리가 숫자로 비교하기 쉽게 한다 그러면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도 구해주고 그 각도도 앵글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도 구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V하고 W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V의 노름을 구하고 W의 노름을 구한 다음에 그 식에 따라서 인너 프로덕트를 노름으로 곱한 걸로 나누어주면 그러면 0.0658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앵글은 아크 코사인을 적용하면 그러면 세타 이퀄 1.5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들을 활용하시면 벡터만 주어지면 코사인 세타도 바로 구하고 세타 이퀄 무엇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 계산은 그래서 세 개의 벡터 AB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B는 A와 C 중 어느 데이터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ABC 벡터를 주고 그 두 개 A하고 B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또 B와 C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각각 구해 프린트하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의 셋째 자리 디지트까지 구하라고 하면 AB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마이너스 0.0.0448이 되고 BC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0.0856이니까 이 AB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BC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보다 더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즉 A는 B에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N 차원 벡터들 사이에서도 어느 벡터가 어느 벡터에 더 가까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데이터들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할 때 분석이 더 용이하고 또 필요한지 생각해 보셔서 토론하시고 또 두 개의 5차원 벡터 사이의 내적과 사이각을 직접 이 주소에서 실습하시면서 구해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 과제는 여러분들이 3주차 강의를 통해서 지난 3주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또는 실습해 보신 거나 또 질문 또는 답변하신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Q&A에 공유하시거나 또 그것을 과제로 제출하시거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